13 대 10이 됐습니다. 매 이닝마다 리드가 바뀌고 역전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이제 신재형이 중요합니다. 첫 타자를 못 잡으면 위험해져요. 집중 계속 집중해. 3타자 잡고. 공격 3번만 맞다. 선도 타자 김보선 선수입니다. 우리 줄넘 보자 보선이. 초구 스트라이. 파울입니다.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좋아. 다시 또 변화구 준비. 조선아 하나 잡아. 아이씨. 아이씨. 천천히 천천히. 아이씨. 툭 갖다 댑니다. 3루 정성훈 튀어오르는 바운드 잡아냈고 1루 아웃입니다. 원아웃. 나이스 원 나이스 원. 아이씨. 저는 포인트로 첫 타자를 생각을 했는데. 아. 아주 중요한 컨트롤 잡았네요. 지승 지승. 검수 슬라이더 무조건. 초구. 타 속에는 천지승 선수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과이언 초구 어떤 공을 던질까요? 아이씨. 아이씨.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여기 좋다. 아아. 많이 줬는데. 가만해도 말이 좋은데. 손이 안 막았나니까. 저렇게 된다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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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맞았습니다. 높게 떴고요. 잡아냅니다. 중견수 뜬공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자 쉬워 쉬워. 재영이가 두 번째로 그냥 쭉 던졌으면 좋았습니다. 모르겠는데 안 나오더라 뺐지. 오늘 내 볼이야. 원 투 펀치가 무너진 가운데. 현재까지는 후투를 해주고 있는 신재형입니다. 찬스는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약에 후투를 하게 되면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아. 신재형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기껄려. 8번 타자 차우찬 선수입니다. 조용이 형 펀트. 베이스. 오찬이 형 오찬이 형 좋아지. 엠아 좋아하세요. 초구 스트라이크. 나이스 볼. 아따. 코궁이. 뒤가 찬 대. 신정 선배님 볼 진짜 좋아. 맥돌이 됐어 맥돌이. 더 세게 더 세게. 바깥쪽. 돌입니다. 날카롭다 날카로워. 정신 차렸다 정신 차렸어 이제. 1볼 2스트리크. 이제부터 다음 곡은 어디까요. 줄로 해 봐 줄로 해 봐. 타격했습니다, 높게 떠 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 좌익수. 이동해서 처리해냅니다. 승재웅 선수가 7회초를 3자동태로 치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 조용히 해. 13대 10. 오랜만에 정당 터란 숫자 0이 찍힙니다. 기분 좋아 보이네. 이제 안 끝났으니까, 절로 가. 절로 가라고 안 했는데. 기분 좋아 보이네. 절로 가. 그냥 탁 털리고 혼자 잘 던지니까. 안 끝났으니까. 두 번이라고요? 두 편 확정됐습니다. 오늘 경기 두 편 확정됐습니다. 뭘 자를 수가 없어 봐. 이게. 왜 두 편 확정되면 선수들이 좋아하냐면요. 어찌됐건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차당 출연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 후 특별편이 나올 수 있어. 그렇죠. 별책부록 김문으로 해서. 그럼 세 편이야. 이제 경기는 8회 초로 왔습니다. 마우자는 여전히 신재영 선수입니다. 몬스터즈가 이 리드 지켜서 승리한다. 승리 투수는 신재영 선수가 됩니다. 아직 안 끝났다. 지키라,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2회 나왔잖아. 2회, 2회, 2회. 선전 타자 이유성이고요. 계속 가자. 10초. 직전 타석에서 안태가 있는 선수입니다. 사라 나가, 사라 나가. 제발. 빗맞아서 파울 지역으로 갑니다. 정말 좋은데, 오늘? 최근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공을 참아내네요. 와... 야, 이게 생겼어. 농사는 이제 볼일이 않아, 이게. 으야! 흥망이 힘없이 돕니다. 네, 인상아. 오늘 신재영 선수의 공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재영 갑니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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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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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슴 물 한잔 물아. 이나대학교 입장에서는 문교원 선수가 동료 선수들에게 분석 안 해준 투수 중에 한 명이 신재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안 던지니까 최근에 던지는 투수들만 이야기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교원이 무섭네요. 근데 우리로서는 고마운 게 뭐지 아세요? 뭔가요? 무경원 때문에 우리가 이게 두 편이 된 거예요 아... 참 우리 교원이는 예뻐요 네 몸에도 예뻐요 몸경원이까지 또 왔으면 좋겠다 근데 재현이가 혼내주겠네 너만 좀 보내주세요 너만 좀 보내주세요 할 말이 없지 수고하십니까 1번 타자 김종환 선수의 타석입니다 이 선수는 워낙 발이 빠른 선수입니다 에이 종환이! 종환이 한 번 해줘 지금 역시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오 맷돌이야 맷돌이 안치네 안치! 슬라이더 말도 안 돼 빠졌다 했는데 좀 들어왔다 했는데 나오고 이제 다음 곡은 어딜까요? 아직은 투숙에 유리한 볼펜트 심지어 던집니다 나이야 나이야! 나이야! 흠! 각각 쪽에 럭킷 삼재라옹! 배타 시현이 els Wy 소환이 승리 배타입니다 배타입니다 배타 시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지난해 18세 이어 국가대표로 나온 박시현 선수였고 이때 최강무 스타즈 상대로 안타가 있었던 선수가 대타로 타석에 들어소겠습니다. 자, 시현아 좋은 병 있잖아, 박시현! 강하게 돌려, 강하게! 두 선수 의지가 맞붙습니다. 아야! 초보스트로. 아야! 아, 진짜 좋아. 오늘 화이팅이 좋은데?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버려. 바깥쪽! 좋은데요? 딱 들어오는 슬라이더, 선진. 이 공식이 되는 거죠. 체인지업도 있고. 땅바닥에, 땅바닥에. 하나, 둘, 셋.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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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맞았어요! 좌익수, 기다립니다. 이렇게 슬이야! 오케이, 오케이! 다이샤! 나이스! 나이스! 또 한 번의 1, 2, 3 이닝 3자 범패로 이닝을 마무리 짓는 투수 신재영입니다. 재영아. 재영아, 계속 봐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